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먼 일들 모신 것 같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아시다시피 밖에서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이렇게 안으로 옮겨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이렇게 갔더니 이제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참 마음이 너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또 지금 수많은 카메라를 통해서 이 즐거운 현장을 또 어딘가로 또 생중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오늘 즐거운 시간들이 다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좀 앞에 나가서 여부를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한 번 끌고 이걸 막두고 와서 혹시 여기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들리지가 않아서 원망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소탕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잠깐 물 한잔만 마시고 바로 밥 꼭 드려드릴게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공연을 한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제가 나오기 전에 엄청 신나는 무대를 하세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무대가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데 내가 내가 다음 무대로 나가서 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혼문을 갖게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에 해주신 분도 보고 있고 이제 뒤에 나올 부분이나 이제 장현 형님 또 열심히 열렬히 동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고 아 제가 앞으로 가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혹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히 오버릴게요 두 번째로 준비한 제가 알았지요 기다려주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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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특히의 장면 브랜드 정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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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어김없이 불안전을 하고 잠시만요 자, 뒤로 가드립니다 제가 뒤에 나오는 도민이하고 형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형님, 뒤로 가세요 아이고, 그el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항상 여기 이걸 뭘 끼고 하다가 이거 빼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… 뭐라 하지? 제 소리가 다 들리나요, 뒤에까지? 네! 네 앞이 부대, 부대, 부대 뒤에서 같이, 부대까지 부대요? 여기 뒤에도 잘 들리네요? 그러면 이 춤도 잘 들려요? 네 여기 또 앉으세요, 잠깐만 또 앉아주세요 너무 좋아요 열띵을 한 번, 너무 감사합니다 자,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의장을 한 번 만들어볼까 싶어요 그것은 바로 아, 정말 제 멤버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다음 다 같이 만든 화합의장은 라라라라는 곡인데 분명히 모이시는 분들도 되실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셋 넷 하면 그 부분을 같이 불러주시면 되는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셋 넷 하면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한 번 힘차게 불러주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 다 같이 한 번 예행 연습을 한 번 해봅시다 아시겠죠? 여기 한 번 잘 거예요 자, 한 번 해볼게요 셋 넷 라라라라 혹시 하시기 싫으신 건가 제가 안 힘들어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라라라라 해주셔야 돼요 셋 넷 라라라라 안 해주세요 제가 노래 보다가 중간에 셋 넷 하면 될 거예요 셋 넷 이번엔 이 층 맞을 수 없죠? 이 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, 셋 넷 제가 셋 넷 하면 라라라라 아시겠죠? 셋 넷 라라라라 제가 여기 보기에 지금 절반의 이름인데 어머니 여기 금방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제가 노래 부르다 중간에 셋 넷을 할 겁니다 셋 넷을 라라라라 셋 넷 라라라 라라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라라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, 너무 좋아요 자, 아까주세요 뒤로 갈게요 그래서 그냥 좀 마시고 잠깐만 다들 어때요? 이거 모르시는 분 혹시 계셨어요? 이 노래 아니요 저기 계셨거든요 아시겠죠? 노래 아직 아직 어려우신다 그래도 이 라라라라라는 장이 화합의 장이 되어서 아직 뭐 신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러브 좀 마음 좋습니다 저희 궁극의 목적은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그죠? 근데 제가 아까 라라라라라 하면서 화합의 장이 안 되는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손이 지금 이 한 번 이렇게 하시고 자, 이번에는 제가 그러다가 방향을 할게요 같이 마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잠깐만요 근데 다음 노래가 이 박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 감사합니다 방금 백색스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맞춰볼게요 감사합니다 어 화합의 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같이 일을 걸어가자 같이 걸을까 라는 곡을 드려드릴건데 어 아마 또 여기에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 확실한 느낌이 알아요 그래서 이 같이 걸을까 라는 곡을 음 음 음 여기 힘든 인생 힘든 길 힘든 산 넘게 오는 강 을 함께 걸어서 함께 넘어서 헤쳐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사가 잘 들리게 부를거거든요 그래서 가사에 집중해서 제 감정을 온전히 느껴주시면서 박자에 맞춰서 이걸 흔들어 주시면 엇갈리지 않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걸을까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되 abra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가사가 멜리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늘 여러분 여러분 다음으로 드릴게요 제 5위 기다리네요 감사합니다